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T-50은 대만 엔지니어들의 걸작? 2. KF-21 전투기 9호 기록 교체 성공? 3. K2 흑표 무상 지원하라던 유럽 초비상?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최고의 파일럿들로 구성된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은 어디를 가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대한민국 파일럿들은 우수상을 수상하며 T-50 국산 항공기의 뛰어난 성능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블랙이글스 팀은 연료 보급을 위해 대만 가오슝 공항에 착륙했는데 이 사실은 대만의 뉴스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만 네티즌들은 T-52 대만과 한국이 함께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여 국내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T-52 개발은 분명 미국의 로키드마틴과 한국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달리 대만이 개발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은데요. 실제로 대만에서는 T-50 개발 과정에서 대만이 도움을 줬었기에 T-50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만의 항공 엔지니어들이 T-50 설계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덕분에 T-50과 오늘날의 KF-21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이 주장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3년 대만의 메이저 언론인 타이베이 타임스에서 보도한 기사였는데요. 당시 타이베이 타임스는 한국은 대만 항공 기술자들의 지원으로 초음속 제트 연습기 T-50을 개발했다 라며 한국과 협력한 대만 기술자들은 약 10명으로 대만이 자체 개발한 IDF 전투기 경국호와 T-50 골드닉을 제트 훈련기 개발에 참여했으며 한국에서의 임무 완수 후기국했다 고 보도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대만에서 T-50 개발에 참여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대만의 기사 한계 이외의 다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T-50 개발에 대만이 기여한 부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긴 한데요. T-50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비화를 담은 전영훈 연구소장에 쳐서 T-50 끝없는 도전에는 T-50 개발 과정에 숨겨졌던 비화가 담겨 있는데요. T-50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0년대 말 기체의 중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요구됐었습니다. 당시 KAI에서는 수평 꼬리날개의 복합제를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지만 이에 대해 공군과 로키드 마틴, 수평 꼬리날개의 제작을 맡은 대한항공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KAI는 엔지니어들을 대만에 파견하여 경국호에 적용된 복합제 사례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대만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합제를 적용한다면 수평 꼬리날개의 중량을 15%가량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함께 각종 기술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군과 대한항공을 설득하여 T-52 꼬리날개 재질을 알루미늄에서 복합제로 변경할 수 있었고 기체 무게를 14kg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이미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던 기술의 도입을 설득하기 위해 대만에 자문을 조금 받았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T-52 설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말하는 건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계를 나르고 이 건물은 내가 지었다고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는 말인 것이죠. 그래도 대만이 T-50과 오늘날 KF-21이 개발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어준 부분이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반면교사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당시 전영훈 박사는 KF-X 사업보다 먼저 T-50 개발을 성공해야 한다고 공군을 설득하기 위해 시장이 나오지 않을 KF-X 사업에 전력 투구하는 것은 어리석다. 미래 시장이 보이는 F-50 제작으로 KF-X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고주장했었는데요. 전영훈 박사의 주장은 KF-21이 F-16이나 F-4이 후속 기체로 개발되는 것이기에 F-15나 F-35이 상대가 되기 어렵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장성이 불투명한 KF-X 사업에 투자하느니 확실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T-50 개발 사업에 전념하여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고 더 뛰어난 KF-X 급전투기를 개발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항공산업이 살려면 우선 수출이 되어야 한다. 대만의 IDF 개발 후 수출도 못해 대단가격이 F-16이 3배. 대만의 항공산업은 파국을 걷고 있어 기사 직전이다. 3천 명이 넘었던 엔지니어들이 지금은 500명도 남지 않았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며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던 대만 항공산업의 몰락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T-52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항공기가 되고 KF-21 개발이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두고 순항하면서 전영훈 박사의 주장이 옳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보다 먼저 국산 전투기 제작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대만이지만 대만의 항공산업과 군수산업은 바닥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국호 개발이 끝나자 항공기술자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항공산업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에 자극을 받아 시작했던 대만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역량 부족으로 빛을 보지도 못하고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과거 한국과 손을 잡고 군함을 건조하며 군함 건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먹은 적도 있었는데요. 1971년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대만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던 당시에 한국은 80년대까지도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위리들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응해준 곳도 한국과 프랑스뿐이었죠. 당시 한국은 울산급 호위함을 제안하며 건조 기술 이전과 일부는 대만에서 건조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대만 언론에서 반대 여론이 불거지더니 울산급 도입이 백지화되고 프랑스의 라파에트급 호위함 도입이 수상할 정도로 신속하게 결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국이 프랑스를 압박하며 라파에트 추가 도입이 무산되고 무장도 탑재되지 않은 깜통배만 받을 수 있었고 군함을 라이센스 생산하며 군함 제조 기술을 얻으려 했던 대만 조선소업계는 군함 건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야 했었습니다. 이후 호위함 도입 과정에서 프랑스의 뇌물을 받은 군수 비리 사건이었다는 게 드러나며 유일하게 위리를 지켜주었던 한국을 배신하면서 자국의 안보까지 푼돈에 팔아먹은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만과 한국의 방산기술 수준 차이는 군사용 레이더 부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2000년 대만하더라도 대만의 레이더 기술력은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보이며 앞서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1990년대 개발에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여 배치한 지대공 미사일 텐궁, 천궁, 위 레이더 수준은 그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론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이었죠. 하지만 현재 대만에서 개발에 성공하여 배치된 AESA 레이더는 일대도 없는 상황이며 어떻게든 만들어내 테스트를 진행한 AESA 레이더들은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국의 최신형 전함에도 해외에서 수입한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TSMC에서 레이더 소자를 받을 수 있는 대만이 레이더를 개발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는 가실이 믿기지 않는데요. 사실 이는 대만의 비합리적인 군사기술 개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대만의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 시스템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있은 후에야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들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상층부에서 필요하다 판단한 무기기술을 개발하라고 지령을 내리면 그제야 대만의 국방과학연구소인 중상과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즉 어떤 기술을 연구해야 하는지가 일선에서 신기술을 접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개발자들과 연구자들이 아니라 전문가도 아닌 행정부 수뇌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위에서 적절한 지령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예상과 인력이 배정되지 않아 아무리 미래를 위한 신기술이라 해도 개발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대만이 레이더 기술에서 한국보다 뒤처지게 만드는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대만 해군이 4500T급 방공구축함 건조계획을 세웠을 당시 AESA 레이더는 굳이 필요 없고 기존의 PESA 수동식 능동배열 레이더, 레이더면 충분하다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대참사가 벌어졌었습니다. 전세계 각군에서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AESA 레이더들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었죠. 그나마 뒤늦게라도 AESA 레이더 개발에 착수했었지만 이미 시기가 너무 지연된 데다가 중산과학원에서 제작한 AESA 레이더의 무게를 줄이는데 실패해 이 국산 레이더를 탑재하려면 구축함의 배수량을 4505T에서 6000T급으로 늘려야 했었습니다. 결국 대만의 신형 구축함에는 해외에서 수입한 AESA 레이더가 장착되기로 결정되었고 대만의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된 함선이 진수되려면 적어도 2030년까지는 기다려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KF-21용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고 FA-50 블락 20에 탑재하기 위해 소형화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또한 해군에서는 이미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과 마라도함의 LIG NEX-1에서 개발한 국산 3차원 선회형 AESA 대공 레이더 SPS-50K1을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진수식을 마친 신형 호위함 충남함에는 하나 시스템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복합센서 마스트를 적용하고 사면 고정형 다기능 AESA 레이더를 장착하여 국산 이지스 시스템 구축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레이더 분야에서 이루어낸 찬란한 성과 뒤에는 우리 연구진들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흘렸던 수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AESA 레이더 중 가장 고난이도의 레이더인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한국은 당장 개발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KF-X 사업 과정에서 미국이 AESA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국과연은 대뜸 국산 항공기용 AESA 레이더를 그것도 2년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시제품까지 제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KF-21 개발 프로젝트에 향후 존망이 달려있다는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었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경험 부족이었는데요. 국내에서 지상, 해상, 무인기용 레이더는 개발한 적이 있었지만 전투기용 레이더 개발 경험은 전무했었기에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여기에 개발에 참여할 인력도 부족했었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공군에서는 전투기를 오랫동안 조종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파견하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기본 개념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개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대규모 신입 연구원을 채용했는데요. 당연히 숙련되지 않은 연구원들이었기에 개발 초기에는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했었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그 신입 연구원들이 이제는 각자의 분야에 동달한 전문가로 성장하여 우리 방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험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광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군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었지만 대만은 그러지 못했었고 중국의 의협 앞에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 미국이 도와주기만을 바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재 KAI가 KF-21 전투기에 빠른 생산을 위해서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 개발 계획으로 인해 세계 전투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소식이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뒷받침하는 분석 결과는 기존 군사 강국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방산업계는 무기 계약 시의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현지 교육 등 기존의 방산업체와는 다르게 사후 지원 서비스로 차별성을 내세우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서 국가적 군사 협력과 기초 설비 공유 덕분에 향후 KF-21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 제조 시스템인 팩토리를 완성시킨다면 제조 및 수리 등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나라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기존의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유럽, 러시아산 무기들을 수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열악한 사후 지원 서비스로 도입국들은 골머리를 알아왔습니다. 수입한 무기나 장비에 고장이 나거나 부품 교체 주기가 다가올 경우 제품 공급업체가 제때 해결해주지 않아서 장기간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특히 전투기, 전차, 전투함과 같은 고가의 장비일수록 심해집니다. 무기의 특성상 항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적 소모는 무기의 실효성을 전혀 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투기 수리 경우 미국이 짧게는 2터부터 6개월 길게는 1년가량 소모되기도 하며 유럽산은 아예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 방산 기업들은 어지간하면 1터부터 2달 내에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산 방산 제품을 써본 국가들은 다시 한국산 제품을 또 찾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제품만 파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고객 국가의 산업계와 동반 성장하는 윈윈 전략도 방산 한류의 비결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군 관계자는 안보협력 차원에서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의 무기를 사용해보고 제품 품질과 사후 서비스에 감동받았다고 칭찬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방산 기업이 단순히 수출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한국 무기 도입국들과 깊은 신뢰와 우호를 쌓으며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품질과 다양한 서비스에 더해 AI가 결함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빠른 생산성은 한국의 방산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해 KAI는 앞으로 5년간 약 천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KF21 보라매의 개발에 밑거름이 될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KAI의 여러 프로젝트에 활용될 계획이지만 주요 활용 분야에는 KF21 보라매의 제조와 부품 생산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될 KF21 위 제조 공정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제조 단가 역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AI는 첫 번째 목표치인 120대 생산에 대략 2년 정도 더 빠르게 도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생산라인 효율성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 시장에선 판매 규모의 확보가 경제 효과로 작용해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힙니다. 많이 팔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져 판매에 유리한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선점한 주요 선진국 방산기업들은 판매 규모의 경제 효과로 후발주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선진국들의 방산기업들은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행 투자로 일찌감치 앞선 성능의 무기와 장비를 다수 확보한 상태이죠. 그래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이 같은 열의를 극복하고 가격과 성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한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제조공법의 혁신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선 로봇을 활용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 정밀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텐데요. 현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방산업계에서 설비 자동화 비율을 높여 고품질, 고성능의 제품을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된다고 해서 전투기가 모두 생산 자동화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에는 많은 배선이 존재하는데 이런 배선들과 장비 통합은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아직 사람의 손이 필요한 정밀한 작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그 이외에 기존의 부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이나 조립 공정 등을 자동화와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를 통해 더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만드는 목적이 스마트 제조 팩토리 이 것입니다. 이처럼 KAI는 미래 방산시장을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3D 프린팅 제조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KAI는 3D 프린팅 기법을 양산 및 품질관리 체계에 적용해 이를 자사의 모든 공장 및 협력 업체들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항공 부품 제조 기술력의 끝판 왕으로 불리는 3D 프린팅은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레이저로 층층이 쌓으면서 부품을 제조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KF-21 전투기의 국산 부품 생산은 물론 제조 기술력 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KF-21 보라매의 양산까지 국산화율을 무려 90%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6년 전 우리나라 항공산업 분야의 국산화율이 30% 정도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속도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KF-21 한대에만 20만개가 넘는 정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3D 프린팅 의 도입 덕분에 제조 속도와 개발 부분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정밀 조립 분야인 항공 부품 분야에서 훌륭한 성능 대비 높은 가성비를 대폭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3D 프린팅 기술이 도입된 KF-21 전투기는 획기적인 제조 단가 절감, 제작기간 단축 등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나갈수록 해외 수입 부품을 대폭 줄이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KF-21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된다면 한국 공군이 미국산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골치 아프고 불평등한 계약으로 불리익을 겪은 일들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며 결정적으로 항공기 독자 개발로 미국의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스마트 팩토리와 3D 프린팅 부품 제조 기술로 KF-21 KF-21 전투기의 생산 라인은 끝없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건 대량 주문과 더불어 효율적인 생산 공정 구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해 생산 기간 및 생산 단가를 낮추어 KF-21 위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KF-21 전투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은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KAI는 KF-21 사업이 완료 시까지 국내 경제 효과 인원은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생산 라인 가동되어 양산을 시작 된다면 최소 2배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래에 KF-21 전투기가 많이 수출되어 스마트 팩토리 생산 라인이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국제사회가 의견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난이 유발되는 가운데 누군가는 이번 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어 같은 동맹국 그룹에 있지만 갈수록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한국의 안보 위협을 느끼는 유럽과 중동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방산무기 수출을 늘려가자 일부 국가들에선 우크라 상황으로 방산대국 이 된 한국이 우크라에 군사물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 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동유럽과 붙어 있어 유럽 대륙과 생활권 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유럽의 안보 불안과 국방비용 증가 등 여러가지 계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우크라이나 에게 직접적인 빚이 없으며 우크라이나 가 한국전 참전국도 아니지만 현재까지 도의적으로 방탄헬맥과 구호용품 등 비살상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군수물자 의주로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예상과 금액이 너무 커져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장비 가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을 후회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자국에 위치한 레나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상황을 지켜본 뒤 18대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최신형 전차를 구매하려던 계획 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분석한 뒤 전차보다는 군사용 드론과 장거리 자주포 등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차 구매 물량을 축소 했습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막판까지 독일과 함께 경쟁하던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독일제 레오파르트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차의 성능과는 관계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전차의 성능을 직접 시험평가한 노르웨이 군당국은 k2 흑표를 선정 하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독일 전차를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유럽연합과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레오파르트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독일 전차보다 한국의 흑표가 가격도 훨씬 저렴해 같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보장하고 현재 노르웨이 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시너지가 좋은 방산무기는 k2 흑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독일제 레오파르트 역시 흑표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정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차이지만 유일하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납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전차가 2026년 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독일 현지의 레오파르트 제조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납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산 전차를 대량 구매한 이유도 독일 전차가 비싼 것도 있지만 생산량 부족과 납기 지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독일과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전차를 주문한 노르웨이는 한동안 전차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흑표의 노르웨이 수주 실패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년 가까이 노르웨이가 몇 대 안 되는 도입 물량을 가지고 k2 흑표와 레오파르트를 저울질 하면서 수많은 검증시험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예상보다 k2 흑표에 대한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니 지난 1년간 k2 흑표 도입 협상을 절충 교역으로 진행하자며 nsm 대한미사일 과 흑표를 맞바꾸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흑표를 바꾸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와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절충 교역을 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안 좋은 설레를 남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유럽 내 자주포 시장을 평정하고 동유럽 군사무기 시장을 장악해나가자 유럽연합과 나토를 주도하는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사업 결과를 보아도 그렇고 현지의 독일 언론사들은 일제히 세계 무기 수출 4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 가장 많은 반사 이익을 보았다며 도의적으로 우크라이나 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무기 수출은 현재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과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공급난에 빠져 있는 상황에 유럽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단비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는 전세계 유일한 분당 국가인 한국이 외부 세력의 국방과 안보를 맡기지 않고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기술 연구 개발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부터 이뤄낸 자주 국방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주포와 전차병력 잠수함과 전투기 엄청난 화력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의 이런 세계 정상급 첨단 전략 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경우 미국의 자주포 1500대와 중국의 자주포 2200대보다 훨씬 많은 3040대들 운용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땅에서 엄청난 대수의 자주포를 굴리고 있습니다. 3000대가 넘는 자주포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선 매년 실전 같은 훈련으로 즉각적인 전투 투입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수리와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며 생산 능력 또한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 속에서 안일해진 국방력으로 변해 가던 와중에도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생산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 위험 요소가 있기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국방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가장 좋아하게 될 곳은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어 우크라이나 군사무기 지원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사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현재 독일은 자국 내 포탄과 탄약이 부족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원에 합세하면 잠시 숨을 돌리고 자국 생산물량 확보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국방력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제3국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분위기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와 러시아 측이 지속적인 종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이 섣부른 판단을 하면 국제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인 러시아의 확장을 유럽연합 측에서 미리 막지 못한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책인 노르트 스트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면서 부터 독일 주도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동해 운송 받자는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독일과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자국 에너지 80%를 의존하는 역사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토에 속해 있고 나토의 핵심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인데 군사적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에게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내어주게 된 것이 러시아가 유럽 영향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푸틴 역시 사태 초반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끊을 것이란 엄포를 놓은 것만 보아도 이번 이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유럽 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막지 못한 유럽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일어났으며 군사적 충돌로 여러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한국에게 방산물자를 지원하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변의 강대국들로 자주 국방을 하기에도 부족하며 현재 빠르게 납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장비인 한국산 장비가 탐난 다면 정당한 가격과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 것이며 무상지원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지향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에 방문하여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군수물자 지원을 촉구했다는 사실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토와 유럽의 요구사항을 듣다간 한국은 또 다른 지정학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군방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물론이고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 측이 한국에 대한 조치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어도 유럽에서 책임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단 방탄헬메시나 의료용 군수물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 흑표가 아니라 레오파르트가 선정됐지만 노르웨이가 차세대 주력 전차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두 배 가까이 저렴한 흑표가 성능적으로 레오파르트를 압도하는 부분도 있어 전세계의 흑표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고 노르웨이 군당국은 흑표를 원했지만 정치권에서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 전차를 선정한 것으로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K2 흑표를 선정할 때 성능과 기술력만큼은 레오파르트와 비벼볼 만한 압도적인 전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커져갈 글로벌 전차 시장에 흑표가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